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요가창학이란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과요가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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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섭의 과요가창학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체온의 과요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노래를 접근하실 때는 과요가창 많이 배우신 분들은 다들 자동으로 나오시죠 어떠한 발송 플러스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촉촉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호흡을 섞은 소리인 허송으로 시작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속감정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속감정을 이호섭 박사님께서 쉽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처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콧노래로 흥얼거리듯이 부르는 느낌을 그대로 기억하신 상태로 콧노래는 입이 닫힌 상태로 불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살짝 치열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렬을 한 상태로 살짝만 기름종이 한 장 물듯이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속감정이 잘 살아나게 됩니다 한유라님 그 가운데 좋아요 꾹 누르고 출석합니다 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숫자에 비해서 좋아요 숫자가 너무 안 나온다고 아마 저분이 살짝살짝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부르면 반별들이 내려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반별들이 내려와 이런 느낌으로 촉촉하게 분위기가 잡히게 되죠 네 반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발음에 정서가 맞지 않죠 그래서 반별들이 별자가 약간 별에 가까운 게 밤별들이 내려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밤별들이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밤이 앞에 없을 때는 그냥 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앞에 이제 밤이라고 하는 그런 명사 하나 덧붙여 가지고 폭함 명사가 됐을 때는 밤별들이 별 약간 쌍비업에 가깝도록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문학 박사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국문학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관습적인 발음의 어떤 관습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놓치기도 쉽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기법이 있어요 바로 슬러라는 기법인데요 네 네 네 이런 분위기를 가진 노래에서는 슬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슬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와 직선인 내 음정을 네 와 우아 이렇게 우아 이렇게 되는 거죠 부드럽게 끌어올려라 네 네 자 그래서 밤별들이 내려와 하는 것보다 밤별들이 내려와 이렇게 부드러워요 네 밤별들이 내려와 하면 좀 딱딱하고 네 완전히 계단 모양으로 꺾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창문 틈에 머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자에 슬러만 네 잘 생각하시고 속감정이랑 허성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십니다 네 저 창문에 쓰는 창자는 네 암마디에서 미리 나오니까 목카츔마디로 나오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뒤에가 딸려오는 느낌 납니다 네 밤별들이 내려와 창문 틈에 머물고 이렇게 불러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너의 맘에 다가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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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 하나 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따뜻하게 나를 안으면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네 네 전유진씨가 여기를 하나를 표현을 해 주셨는데 아하 자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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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까요 내 개구리 한 마리 깔고 앉아야 되겠다 네 달라지는 목소리가 조금 들리죠 네 자 이게 바로 균열음을 여기 시작할 때 넣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따뜻 이게 아니라 따뜻하게 따뜻 따뜻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이 균열음을 낼 때는 여러분들이 어 자기도 모르는 세계에 목을 짓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짓눌러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따아 네 이렇게 소리를 오히려 목을 풀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짓누르면 따아 이렇게 들리고요 그냥 따아 따아 이거는 힘이 풀린 상태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네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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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름과 어울리네 네 따뜻하게 나를 안으면 자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음정이 음 음 요렇게 올라가면은 네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목에도 또 힘이 들어가서 나를 안으면 요렇게 하는 게 편하고 쉬워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시는데 네 여기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는 음 네 포인트만 올려가지고 네 발성을 내주셔야 이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음 나를 안으면 하면 갑자기 당돌하게 되어버리겠죠 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음정 포인트만 올려라는 뜻은 두 손을 거기다가 쓰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따뜻하게 따뜻하게 나를 안으면 누으면 누으면 둘 다 술로를 응응응 들어가 있어야 요 느낌이 네 아주 쫀쫀하게 납니다 네 나를 안으면 나를 안으면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비슷한 동영악구로 또 유지가 계속 됩니다 예전부터 내 곁에 이렇게 돼요 예 예전부터 내 곁에 근데 이 곁자 있잖아요 네 예전부터 내 곁에 요게 아니라 내 곁 내 곁 내 곁 이렇게 하는 기법이 있는데 내 곁 내 곁 내 곁 내 곁 요거죠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전유진씨가 여기다 살짝 트로트 창법을 가미를 한거죠 그렇죠 예전부터 내 곁에 이거겠죠 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니다 내 곁 그러면 내려오면서 흐르면서 꺾는 것인데 네 저게 완전히 꺾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마치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꺾는 목 네 예전부터 내 곁 내 곁에 그럼 이걸 이제 흐르는 듯한 흐르는 흐르는 꺾는 목이라고 이렇게 뭘 어 근데 요것도 일단 자주 쓰잖아요 이거 꺾는 목이긴 한데 정광석화처럼 정말 귀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꺾은 거죠 예 예전부터 내 곁에 예전부터 내 곁에 네 요 느낌만 나게 해 주셔야지 예전부터 내 곁에 막 이런 식으로 내 곁에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향스럽고 시골스럽죠 네 그래서 예전부터 내 곁에 네 요 흐르는 듯한 꺾는 목 나오고 네 테 슬로는 그대로 해줍니다 네 네 있는 듯한 내 모습에 여기는 이제 앞에 멋있는 거 하나 해놨으니까 네 테 슬로 하나만 마지막에 넣어 주시고요 자 속가내는 게 참 중요한데요 네 계속 얘기해서 우리가 속감정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계속 이제 속가내는 부분은 다 속감정으로만 하면 되네 발음만 해 주죠 그렇죠 있는 듯한 내 모습에 할 때 배자만 네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네 여기서 내가 가진 할 때 툭 떨어진다 네 툭 떨어진 이 음정 하나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쉬운 방법으로 내가 가진 모든 이 정도만 내려 가실 텐데 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저 경우에는 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마음도 네 느낌상으로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줘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유진씨는 내가 가진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약간 진짜로 뚝 떨어뜨렸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내게 주고 싶었는데 여기가 나오는데 네 니은이 나올 땐 여러분들이 네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변한하게 부르다가도 갑자기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니은을 그냥 처리를 했을지 아니면은 무언가를 앞에 붙였을지를 네 네 그래서 보통은 네 이제 붙여가지고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예령음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게 내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은 네게 네게 은 은 이 들리게 네 앞에다가 은이라는 예령음을 줍니다 네 네 네게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네게 주고 당돌하니까 은 붙여서 네게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자는 거죠 네 네 네 내게 주고 싶었는데 네 네 내게 주고 싶었는데 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분위기가 변합니다 네 음악이 계속 들어가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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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에 걸립니다 아 요즘 우리 음악을 하고 싶어도 네 하도 저작권에서 저촉을 한다고 자꾸 막 이렇게 딱지가 날라오고 이러니까 음악을 연주를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뒤에 가겠습니다 네 네 골목길을 돌아서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서부터는 발성이 바뀌었어 네 이제 배힘이 받춘 상태로 소리도 아까는 네 속감정과 허성이었다면 네 지금부터는 최소 육성에다가 호흡 그냥 10% 정도만 네 아직 넣어서 완전히 당돌하게는 가지 마시고 네 네 그래서 골목길을 돌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방금 저처럼 부르면은 네 뭔가 좀 아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장치를 넣겠습니다 골목길을 돌아서 서 자에 아하 뒤집는 목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어흥 흥 흥 서어 이렇게 되는거죠 없으면 서어 이렇게 되는거고 밋밋하고 네 골목길을 돌아서 서어 그리고 예쁘다 이 서자라는 발음이 네 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발음 하려고 서어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소리가 아 후위발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위발성 앞으로 소리가 나가듯이 발사되듯이 그러면 소리가 자 서어 에서 서어 네 밝고 깨끗한 소리로 변해서 나가죠 그럼 이제 인후상부성이 되는거다 네 골목 골목이요 죄송합니다 둘 다 발음이 왜 이래요 골목길을 돌아서 이렇게 서어 서어 네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네 뛰어가는 네 그림자 자 여기는 이제 네 이런 분위기가 있는 노래라 할지라도 네 여러분들이 살짝 리듬을 살려주면 네 리듬이 막 신나게 만들어 주는게 아니라 이 느낌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뛰어가는 네 그림자 이렇게 같은 같은 박자를 부르더라도 이렇게 부르는 것 보다는 네 뛰어가는 네 그림자 짜락짜락짜락짠짠짠 이런 식의 느낌을 조금 넣어주면 좋습니다 네 뛰 그 다음에 니 여기다가 약간 강박 액센트를 주는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강한 액센트를 주게 되면 여기는 분위기가 쨍그랑 깨지니까 네 어택식으로 살짝살짝 배를 밀어 한번 주는 겁니다 뛰어가는 네 그림자 이런 정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랗게 내버려진 여기는 다른거 말고 여러분들 딱 음정만 네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통 그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통 그 반음 반음 네 솔샵 셀 네 동그랗게 내버 다음에 내려올 때도 네 파샵으로 리어진 이렇게 되게 네 그래서 생각보다 부르면은 막 이런거 신경 쓰시고 부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네 이 노래는 뭐냐면은 네 팝 스케일을 그 중에서도 특히 변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성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스케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반음이 다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친절한 발음이기 때문에 네 전혀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막 반음이라 해서 너무 신경 안쓰시고 네 첫음만 잘 잡아보시면 동그랗게 내버려진 동그랗게 내버려진 이렇게 가는거죠 네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이여 나올텐데 네 자 이렇게 부르는 것과 나의 사랑이여 두번째 부르는게 조금 더 듣기 좋을 거에요 네 그 이유는 일단 나 또 ㄴ이 나왔다 하면은 예령음 은 나 나 이렇게 하는거죠 네 나의 사랑이여 나의 사랑이여 그렇죠 그리고 사자에 네 일단 뒤집는 거 하나 넣어줍니다 네 나의 사랑 사사 이렇게 되게 네 사랑이여 끝나 방금 이렇게 끝날 때 네 폴링과 함께 뒤집는 목을 또 넣어주셔도 네 매력적이죠 네 네 사랑이여 이런식으로 네 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음음 아 이렇게 나오는데 아 라는 글자 하나가 네 이렇게 길게 쭉 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만약에 이 가수가 부른걸 듣기 이전에 응 이걸 신곡이라고 받으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거지 응 아아아아 시작부터 그냥 아아아아 하면은 매력이 좀 떨어지고 네 힘은 받지만 매력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네 엔드 바이브레이션을 써주시면 응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아아아 바로 하지 마시고 아아아아 이런식으로 네 얘만 바이브레이션을 붙여주는거죠 네 아아아아 엇 네 이렇게 한 두세개만 나오면서 어로 바로 이어지게 응 아아아아 어쩌란 말 이렇게 하는건데요 응 자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네 원래 가사는 어쩌란 말이냐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지읒을 하나 복사해 올거에요 응 네 그래서 어 밑에다가 지읒을 붙여주면 엇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응 그러면 중철 발음이죠 발음이 되네요 네 그래서 구획감도 주는 효과도 줍니다 아아아아 어쩌란 이렇게 가는거죠 그렇죠 리듬감이 나오면서 네 아아아아 어쩌란 말이냐 야 이제 말이냐는 그냥 해주시고 네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쩌란 말이냐 그 다음에 네 자 앞에서 강하게 했으니까 요 어쩌란 말이냐까지를 큰 덩어리로 생각을 했을 때 묶음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전체 덩어리와 대조효과를 주기 위해서 음 뒤를 흩어진 이 마음을 요렇게 부르기보다는 응 흩어진 이 마음을 네 앞을 강하게 하고 네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발성법을 처리해주면은 대조효과를 주고 좋을 것 같아요 컨트라스트 이펙트 네 그래서 아아아아앙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흩어진 이 마음을 약간 어 두승을 한 10% 네 네 그리고 속감정도 한 10% 정도 좀 더 주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고정도만 줘도 네 강하고 고음을 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차이점을 네 그래서 아아아아 아 이거 말씀 안 드렸다 네 마지막에 끝을 한번 네 음정을 내려줍니다 네 폴링 폴링을 아아아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가슴을 이 마음을 흩어진 이 마음을 그렇죠 포인트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승 10% 정도만 주면 돼요 네 이 포인트가 안 올라가면 네 흩어진 이 마음을 소리가 요렇게 낮고 직선으로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조효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어쩌란 말이냐 요인후 상부성에서 냐 이렇게 두순으로 올라간죠 냐 흩어진 이 마음을 요렇게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연결되는 요 설명 너무 좋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번째 아 도 이제 반복이 되죠 아아아아 어쩌란 말이냐 앞에서 한 것보다 네 이번에는 이 아픈 가슴을 하고 앞이랑은 다르죠 네 멜로디가 더 올라갑니다 음정이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다는 힘을 더 주지만 그래도 막 이 아픈 가슴을 요렇게 하지 마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두성 10%를 가지되 배임을 조금 더 받쳐서 음 조금만 더 강한 느낌으로 네 이 아픈 가슴을 요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절제를 하는 느낌이겠다 그죠 네 하아아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그렇죠 그리고 이이랑 가짜에 네 약 액센트 강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픈 가슴을 그렇죠 이 아픈 가슴을 요런 식으로 네 이 가 요렇게 되게 네 네 그리고 살짝 푸시 앰플 느낌으로 쫙 이렇게 해 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총 4번 나와요 네 자 이번에는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영악구일 때는 조금씩 바꿔도 된다 그래서 이제 전유진씨도 네 바이브레이션을 엔드 바이브레이션을 썼을 때가 있고 네 또 그냥 바이브레이션 통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아아아아 이렇게 한 번쯤은 네 또 해 주셔도 돼요 느낌이 변화를 위해서 네 시작부터 바이브레이션 네 아아아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이냐 이 인후 상부성에서 네 더 올라가서 냥 흩어진 이 마음을 두 쪽으로 발성을 전환시킨 거죠 네 더 높아지고 더 부드러워진 거죠 네 아아아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요런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또 아아아아 어쩌란 말이냐 다음에 네 여긴 이제 엔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아픈 가슴을 불렀던 것보다 더 강한 느낌으로 이 아픈 가슴을 을자 빼고는 강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아픈 가 이 액센트 주고 가 네 이 아픈 가슴을 을 이 아픈 가슴을 이 아픈 가슴을 그리고 을자라는 발음이 있잖아요 네 을 여기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정확히 을 평순 모음과 전이발성으로 네 소리를 밝은 느낌으로 마지막에 끝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을자가 이 아픈 가슴을 을 을 떨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 음정 포인트를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가슴을 을 을 을 을 내려오니까 이게 두성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거는 복부힘이 빠졌다는 뜻이고 네 복부힘을 끝까지 밀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뒤심이 없다는 얘기고 네 네 네 이거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분은 천수가 150살로 기억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부르는 순간부터 입간 날짜가 점점 다가온다는 그런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도방 가시기 위해서 네 반드시 이제 성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여주고 또 전이발성을 해주고 또 평소 몸 해줄수록 뭐 입술이나 이런 성대가 더 젊어지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자꾸 자꾸 젊어지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얼굴 피부도 네 주름살이 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좋은 그런 화장품 막 바르고 또 아이크림도 바르고 해서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네 노래에도 뭐냐면은 성대도 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성대에다가 이렇게 인후상부성 그리고 또 전이발성 음정 포인트가 높은 소리 내성 몸이 꽉 찬 소리 이런 걸로 가지고 자꾸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네 자극을 주는 거죠 우리 그냥 헬스 하듯이 똑같아요 네 같은 근육에 자극을 줘야 이게 탄탄해지고 닥닥해지고 커지고 네 튼튼해지죠 그렇죠 네 이 아픈 가슴을 내가 목이 왜 이러냐 이 자 그래서 이 아픈 가슴을 하면 을이 밝은 느낌을 가지면서 끝나죠 네 물 이렇게 끄듬처리가 반드시 되게끔 네 이렇게 끄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내성 모음인 을에다 여러분들이 힘을 꼭 받쳐셔야 됩니다 네 이 아픈 가슴을 네 이렇게 되게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네 전유진씨가 이번에 각광받았던 이런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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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